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조합원님 여러분. 개명년 심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올해 개명년 새해는요. 경기도의회에서 농민기본소득지역화폐가 농축협회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통과가 되어서 그래서 2023년도인 올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국내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그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농협조합원님께서 전부 뭉치고 단합하고 농협을 사랑하고 전 이용해 주시면 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도 농업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합원님 편하게 농사짓도록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풍력농사 되시고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